열심히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타살의 증거는 없다면서요? 사고 사고 당장 짓기에도 애매한 결과입니다. 지금 누구 손에 있을까? 고인 안에 불력 박스치. 에란아, 협박 받고 있니? 사방에 적이 너무 많네. 내가 너 지켜주겠다고 한 건 네가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한 말들 다 지켜낼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완벽하게 없던 일로 묻고 싶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놈이 날 이렇게까지 엿먹이는지 절대로 그냥 안 될 거야.